안녕하세요 줄린이 선생님 우혜진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이 있는 날이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어떻게 될까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의 영상 주제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시간에는요 삼성전자 주가와 함께 제가 플러스 플러스 꿀팁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주린이 선생님이 전하는 주식투자 꿀팁 지금부터 출발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8월에 1심에서 구속이 나왔죠 하지만 2018년 2월에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경영일선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이어오는 재판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요즘 우리 개인투자자분들 주식 열풍이다 보니까 정말 삼성전자는 다 가지고 계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판결과 관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어떻게 될까 이게 진짜 가장 고민이시잖아요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삼성전자는요 이재용 부회장의 좀 재판 리스크보다는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2017년 8월 달에 볼게요 이 부분인데요 그 판결과 관련해서 재판과 관련해서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자 빠졌는데 1심에서 구속이 됐죠 근데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주가 회복했어요 그쵸 이런 거 보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가는 회복했습니다 아직 구치소에 있는데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요 이렇게 이 흐름처럼요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것이다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하지만 이내 다시 회복했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자 워낙 큰 대기업이고요 국내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삼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경제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막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또 삼성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이재용 이재용 개인이 아니라 삼성전자 그 자체를 본다고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로 단타 치는 분은 없으시죠? 제가 삼성전자는 단타 치는 종목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로 단타를 치는 게 아니라 좀 장기 플랜으로 가져가실 거라면 그냥 수면제 먹었다고 생각하시고 묻어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요즘에 주식 부자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주식 종목 샀으면 수면제 먹고 기다려라 하잖아요 자 오늘 판결에서 삼성 입장에서 봤을 때 부정적인 영향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온다면은 큰 문제는 없겠지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그거는 버틸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가 삼성이 너무 올라가서 조금 고점에 샀다 하시면요 조금 빠졌을 때 여러분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 낮추시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삼성은 장기 플랜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뭐 이제 10만 전자 12만 전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나는 이런 조정을 좀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그냥 묻어두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꿀팁 드린다고 했죠 플러스 플러스 꿀팁 드린다고 했는데 삼성전자 여기서만 끝나면 좀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진칼 아시죠 작년 초에 진짜 경영권 분쟁이 났을 때 그룹주들의 움직임이 그냥 난리가 났었습니다 요동을 치고 파동을 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 큰 기업들은요 다 지배구조로 묶여 있잖아요 지분으로 다 묶여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의 이슈가 나오잖아요 삼성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요 우리 다 삼성전자만 바라보는데 크게 움직이는 종목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호텔신라 우선주입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을 하지 못한다면 경영일선에서 물러난다면 그 다음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그렇죠 바로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입니다 자 호텔신라의 주가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호텔신라도 호텔신라지만요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호텔신라 우선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요 2017년에 2017년에 이슈가 나왔을 때 거래량 터져주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이시죠 이재용 부회장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도요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파기환송 선고가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8월달에 8월 29일 그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또 2020년 보면요 2020년에 이런 급등 흐름이 나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나는 아이들에게 경영권을 물러주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요 호텔신라 우선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호텔신라 우선주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일까요? 우선주는 기본적으로 일반 종목에 비해서 주식수가 비교적 적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수가 적다는 건요 희소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희소하지 않다는 건가요? 그쵸 희소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호텔신라 먼저 볼까요? 호텔신라는요 시가총액이요 3조 3천억 원이에요 자 그리고 주식수도 3,900만 주가 넘어갑니다 호텔신라 우선주 볼까요? 시가총액이 지금 684억 원이에요 그 다음에 주식수는요 75만 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선주에 대한 희소성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선주는 이제 배당의 우선권이 있는 거죠 의결권은 없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삼성전자 주식 하나에만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그룹주 전체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투자해서 치고 빠지는 전략을 짜야 할지 여러분들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 여러분들 주린이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우리는요 한 단계 높여서 투자 전략 짜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삼성전자 주식 하나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관련된 그룹주 거기서 삼성 관련된 그룹주들은 우선주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우선주들의 흐름 살펴보시고요 하지만 우선주는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량이 터질 때만 터진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여기 5에서만 머무는 투자 전략이 아니라 6, 7까지 올라오는 투자 전략 세우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빠진다고 슬퍼하거나 다시 오른다고 흥분하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요 언제나 나의 원칙을 지키고 항상 멘탈을 잡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우리 경제 참견 시청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의 질문 가지고 또 궁금해할 만한 이슈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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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